바다의 수호자이자 위대한 영웅으로서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이너맨과 조개소년 바닷속에서 그들의 인기는 정말 엄청난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너맨과 조개소년의 출연 비중이 이전보다는 갈수록 낮아졌고 요즘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마찬가지로 얼굴만 봐도 상냥함이 느껴졌던 스폰지밥의 할머니 역시 좀처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너맨과 조개소년 그리고 스폰지밥의 할머니 이 3명의 캐릭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너맨과 조개소년이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 모습을 감춘 이유는 스폰지밥 미국판 성우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각종 영화나 방송에서 활발한 연기활동을 했었던 배우들로 어니스트 보그나인과 팀 코네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 7월에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신부전으로 사망하였고 2019년 5월에는 팀 코네이가 뇌수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너맨 성우는 조개소년 성우와 함께 시즌 9 뚱이맨 에피소드의 녹음 작업을 마친 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되기 전에 사망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즌 9 뚱이맨은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스폰지밥 두 번째 극장판 엔딩 크레딧에서는 이너맨 성우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를 삽입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의 사망 이후로 스폰지밥 tv 시리즈에서는 이너맨과 조개소년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대사를 외치며 등장하는 부분이 없을 뿐 장난감이나 인형 혹은 잡지나 영화 포스터에서 간접적으로 모습이 나타나며 다른 캐릭터들이 이너맨과 조개소년 코스튬을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시즌 11 악당의 귀한 편에서는 얼음에서 조용히 잠을 자는 모습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너맨과 조개소년을 대치할 성우를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너맨과 조개소년의 대체 성우가 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스티븐 힐렌버그의 뜻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너맨 성우 어니스트 보그네인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빈센트 월러는 스티븐 힐렌버그의 바람대로 이너맨을 대체할 다른 성우를 찾지 않았으며 영원한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 등장했던 이너맨의 성우가 없으니 조개소년 성우도 그를 따라서 작품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캐릭터들은 네모바지 스폰지밥 시리즈로부터 완전히 은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요 이너맨의 목소리 역할을 다른 성우가 맞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스티븐 힐렌버그의 바람은 따라주었으면서 정작 그가 정말 싫어했던 스킨호프를 제작하고 등장인물들의 나이대를 어린아이로 낮춘 켄트 코랄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네요 이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성우들의 죽음과 스티븐 힐렌버그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너맨과 조개소년 캐릭터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 그리운 캐릭터로 남게 되었죠 스폰지밥의 할머니도 이너맨과 조개소년처럼 스폰지밥 시리즈에서 은퇴한 캐릭터입니다 담당 성우는 메리온 로스이며 그녀는 스폰지밥 작품에 참여하기 전에도 영화와 시트콤 등 여러 작품에서 연계를 펼치며 배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18년에 TV 시리즈 및 모든 작품 활동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폰지밥의 할머니가 등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시즌8 오징어병, 시즌11 징징이 탐장편이 될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오직 다른 캐릭터들의 대사에서만 언급이 될 뿐이었죠 바람거야!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민간요법을 하면 굳이 집에 안가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어! 난 훔치지 않았어! 알레바이가 있다고! 원종일 할머니 댁에 있었어! 할머니 뽀뽀자국 봐봐! 맞지? 참고로 시즌8 애완동물 달팽이는 2011년에 공개된 에피소드이자 그녀의 캐릭터가 대사와 함께 등장했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 이후 메리온 로스가 은퇴를 했던 2018년이 될 때까지 대략 6, 7년에 이르는 시간동안은 그녀가 아직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여서 충분히 스폰지밥 에피소드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출연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제작진이 스폰지밥의 할머니를 출연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폰지밥의 할머니 성우를 맡았던 메리온 로스가 방송기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 역시 좀처럼 출연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너맨과 조교전연 그리고 스폰지밥의 할머니가 더 이상 스폰지밥 시리즈에 나오지 않게 된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생로병사의 흐름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작품의 핵심인 주연 캐릭터를 담당하는 성우들이 사망하게 된다면 네모바지 스폰지밥 시리즈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